고리원전 2호기가 그젯밤 40년 만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재개할 전망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확대로 180도 바뀌면서 정권마다 바뀌는 원전 정책 탓에 지역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 수명 40년을 모두 채워 지난 8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연구정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 방향이 원전 확대로 바뀌면서 고리 2호기를 계속 쓰기로 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리 2호기처럼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추가 운전하려면 법령상 설계 수명 만료 전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은 전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수명 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점에 이뤄졌습니다.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까지 평균 3에서 4년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시간을 최대 한 줄여 2년 만인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요식 행위에 불과한 방사선 영향평가서와 공청회로 재가동을 밀어붙였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정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혼란과 갈등을 빚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중에 최소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